여기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곳 같은데 찍었었던 것 같아요. 예전 여기가 1층이고요. 화장실 크고 연식은 좀 있습니다. 딱 보기에도 좀 넓이가 넓어 보이죠.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여기고 여기 주방 공간 이렇게 따로 있고 여기가 천에 50% 처음에 나왔었는데 지금 천에 45% 뭐 무릎 꿇으면 천에 40%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. 관리비는 5만원 따로 있고요. 그래서 천에 40%이면 넓은 집 찾는 분들한테 아주 강추 A급 될 것 같고 45%면 그냥 무난한 50%이면 사실 쪽 이게 1층이다 보니까 2층, 3층 이런 천에 50%이면 2층, 3층 이런데 좀 넓은 집을 찾아볼 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격을 더 낮춰주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넓이를 그래도 한번 다시 이런 인상을 찾기 힘들 거니까 넓이를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2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20cm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70cm 입니다. 그리고 주방 공간 따로 있고 방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무조건 천에 40으로 한번 맞춰 봐야 될 것 같네요. 천에 40이면 괜찮습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제는 하나의 옷을 제외하고 이제는 하나의 옷을 제외하고 조금씩만 넣은 것 같습니다. 이제는 하나의 옷을 제외하고 이제는 하나의 옷을 제외하고 이제는 하나의 옷을 제외하고 두 개가 있는 옷을 제외하고 참여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